안녕하세요. T1에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페이커입니다. 완벽하게 제 몸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고 과정들이 이번에 제가 월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과도 닮은 것 같아서 페이커 제 이름이 새겨진 각인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.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이제 시상식의 멋진 모습으로 제가 등장해야 될 때 제 각인이 새겨진 옷을 입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. 원어버 가인드, 세상에 단 하나 유일한 것이라는 점이 같은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스포츠 맨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스포츠 맨십을 가지고 열정 있게 경기에 임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바치고요. 스포츠 맨십이 가지고 있는 로열티에 맞게 행동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국에서 열리는 로드컵을 처음으로 출장에 됐는데 한국은 저의 폼이잖아요. 그것만으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The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. 앞으로도 이 타이틀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.